영웅 안중근의 마지막 이야기 소담 주니어에서 편했습니다. 올해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지 105주기를 맞아 추모하는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쏜 순간부터 류승과목에서 사형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박삼중 스님과 동화작가 고수산나씨가 글을 썼고 일러스트레이터 이남구씨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함께했던 인물들을 통해 독립운동가로서만이 아니라 안의사의 훌륭한 인품과 세상의 평화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장마다 실린 사진과 다양한 정보를 담은 부록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